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 이유가 별로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거의 파란 매직 1번 같은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건졌더니 그냥 천안함 폭파한 거 이거 일본이라고 써 있지 않냐. 파란 매직으로. 약간 그런 걸로 지금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문제는 이걸 통해서 윤석열이 노리는 것은 무기 보내고 우리 군사들을 파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 정말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설사. 북에서 파병을 했다 쳐요.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왜 난리를 칩니까? 이유가 지금 사실 의아한 거예요. 윤석열은 중대사건이라고 그래요. 중대사건 난리 났다는 겁니다. 혹시 윤석열이 젤렌스키랑 인척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이 산부 토건이. 젤렌스키가 긴 건이 라인인 거 아닙니까? 산부가 지금 보통 협착되어 있는 게 아닌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뭐 어쨌든 김준영 의원하고 이재강 의원이 두 분이 기자회견 했잖아요. 거기서 한 얘기가 저는 참 와닿았는데요. 스포츠라면 이럴 수 있다. 월드컵인데 우크라이나 응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쟁 아니야 이거 전쟁. 전쟁에 왜 이렇게 남의 전쟁에 우리가 흥분해서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냐. 설사 파병을 했다 쳐도 우리하고 무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 안보하고는 전혀 관련 없고. 근데 왜 윤석열은. 우리 안보랑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안보이 좋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얘네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북한군이 빠졌다고? 그러나 전쟁 준비해 이렇게 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만약에 한국군이 보낸다면 러시아랑 아까 얘기했듯이 교전상태에 들어가는 거고요. 완전 끝장나는 거죠. 아주 위험한 짓을 하는 건데 왜 이러냐 이거죠 도대체.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한국군은 보낼 수가 없어요. 북한은 오히려 보낸다면 보낼 수는 있어요. 조약이 있으니까.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지금 중동에서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수장이라고 하는 신화를 사살을 냈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지점들이 있기는 해요. 이 과정에서 미국이 정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바이든이랑 해리스가 아주 기뻐하고요. 바이든이 이거 내가 지침 내린 거잖아. 내가 도운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중동 이스라엘의 만행 관련해서 그동안 미국은 약간 거리를 두면서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겉으로는 그랬거든요. 뒤로는 돈을 댔는데. 이번에는 여지없이 자신들이 사실상 이 악마적 행위에 선봉했다는 걸 드러내버렸죠. 주범이죠. 주범이라는 걸 드러내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 신화루가 마지막에 이쪽 팔이 잘렸어요. 보니까 잘렸는데 거의 카메라가 가까이 가니까 드론이. 드론이. 가까이 가니까 이 손에 들고 있던 저는 처음에는 총인 줄 알았는데 막대기를 갖다 던지더라고요. 이 영상이 지금 중동에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완전히 신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죽는 순간까지 싸웠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입지가 더 굳건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중동의 다른 나라에서도 오히려 죽고 나서 더 신화루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분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하고 서방세계가 신화루에 대한 모함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 도망쳐서 딴 데서 호의호식하고 있다.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또 신화루는 잘 먹고 잘 산다 뒤로는. 이번에도 그래서 그런 영상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사실은 전쟁이 바로 전날 자기 마누라랑 애들 데리고 숨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만 죽이고 혼자 빠져나가서 나쁜 짓을. 이게 먹힌 거예요. 먹히니까 하마스 지지하던 사람들도 전쟁을 일으켜놓고 그러냐 이랬는데 거기에 끝까지 남아서 가자지구에서 저항을 하다가 그 사람들 표현을 빌자면 숨겨죠. 숨겨를 했는데 팔 하나 잘린 상태에서까지 저항하는 모습. 드론을 향해. 그 모습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마스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동 쪽에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지도부. 여기를 죽이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분위기가 안 끝날 것 같아요. 그게 헐리운언 영화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헐리운언 영화에 보면 외계인 침공 있죠. 외계인 침공 영어 100%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여왕 개미나 여왕 괴물을 죽이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야 타임 막 돌아가면서. 맞아요 맞아요. 한 게 있어요. 이야 인디펜던트 데이인가. 그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네요. 외계인한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밀리는데 한 방에 끝내는 게 뭐냐. 들어가서 대장을 죽여. 지도부. 지도부를 죽여. 그럼 끝나요. 미국의 생각은 뭐냐 하면 저놈들은 주체성이나 독립성이 없는 개미떼 같은 놈들이라서 지도부가 시키면 들쥐처럼 움직인다. 옛날에 주한미군사령관인 위컴. 위컴이 그랬죠. 우리 80년 광주항쟁에 대해서. 한국인은 들쥐와 같다고. 지도자가 누구와 같든 따라갈 것이다. 지도자만 날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지도자 암살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는 거군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바이든이랑 해리스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헤즈볼라도 지금 지도부가 다 날라갔습니다. 다 재건됐어요. 다 다시 재건되고. 다시 재건되고. 전투체계가 복원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죽이면 10명의 테러리스트가 생겨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중동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만요.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에 있는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대원 중에 한 50, 60%는 가족을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잃은 사람들이에요. 잃은 사람들이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헤즈볼라 대원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포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 많이 늘어나요. 부참하게 학살을 하니까 오히려 미국이 얘기하는 저항 세력들, 테러리스트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대기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독도의 날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탕탕열입니다. 한 무속인에 의하면 그날이 그날이군요. 윤석열이. 윤유한에게 문자 보낸 무속인. 그날. 10월 26일이네요. 그런데 그날 촛불도 있죠. 여러분 무속은 믿지 마시고 촛불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전전해서 무당 굿도 많이 벌어질 겁니다. 전국에서. 그렇습니까? 김건이나 윤석열이 무서울 거 아니에요. 22길. 어디서 종소리 같은 거 올리면 사방팔방. 아마 그때 무당 무속 쪽에서는 대박 날 겁니다. 엄청 시켜놨겠죠. 김건이가 무단에서. 명태균을 더 공개를 할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촛불은 4시부터 김건이 심판대로 진행이 됩니다. 정당이란 사회단체 시민단체들이랑 함께 집회를 하기로 기획을 했고요. 연대와 단결을 위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시에 촛불로 나오시면 되고요. 아무튼 촛불은 내일 1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용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고맙습니다. 아멘